2 커넥! 안녕하세요. NLF는 J, 성훈입니다. 저랑 J랑 유닛을 방금 찍었는데 우리 컨셉이 약간 캠코더로 서로 좀 찍어주는 그런 장면을 좀 찍었습니다. MZ 감성이죠. 저는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좋죠. 재밌었습니다. 누구지? 정원이? 정원이? 되게 뭔가 요즘 MZ들이 풀어내는 레트로라는 곳엔 좀 이제 귀여운 얼굴이 불가한 환경인 것 같아요. 무조건 필요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귀여운 기어만 정원이가 제일 잘 저도 정원이 하겠습니다. 네, 귀여워가지고 섹시 섹시 하나 둘 셋 섹시 포즈?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섹시해라 하하하하 지금 아직 착장도 하나 더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 개인도 남아있고 다양한 촬영도 남아있는데 오늘 되게 감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엔지니어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단체도 그렇고 되게 멤버들의 비주얼이 오늘 엄청나기 때문에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컨셉도 되게 뭔가 감성있고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엔하이픈의 DR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 원금 부.